안녕하세요. 오렌지킹입니다.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소개할 생물은 바로 애완 달팽이 시종 달팽이입니다. 지금 달팽이는 벽면에 붙어있습니다. 볼에 코코피트 키우는데 뒤에 코코피트가 다 떨어져서 일단 수분 공급이라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니까 그 종류는 금하고요. 껍데기가 옛날에 깨졌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붙어서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좋아하는 눈 같은게 보이지만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. 다음엔 먹이 드는 영상을 같이 찍을 것입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